그럼 이 사람한테 맡길 거예요! 관심종자? 몰라? 책임져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 그깟 새아무리 때문에 당신이 죽을 뻔해서 이 양반아.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. 이게 와이퍼를 대신해 주는 거죠. 많이 놀라셨죠?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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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시오. 죄송합니다. 아 뒤질러 환자하겠어? 뒤질러 환자했을 때 살짝 더듬으신 건 설정이신가요? 네. 아무도 아닌 걸 다 알면서. 이거 하다가 내일까지 해야 되거든요. 이제 이걸 펼쳤다는 거에 신기해하는 거지. 반 후면은 검정색이 바뀌는 거예요. 어 이건 괜찮다. 검정색 화면에서 있으면 이렇게 뒤집어서. 네. 어 이거 한 번 해야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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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. 이거. 이거 3개 정도. 네. 네. 감사합니다. 아흐. 맞아. 고맙습니다. 어흐. 이거 배우고 나네. 아흐 재밌다. 이거 배우고 나네. 아흐 재밌다. 어흐. 아흐. 오~! 멋진 꺼내줘. 팍! 여기 준비 안 했는데. 끌어 가면 돼? 네 안녕하세요. 어! 어 여기서! 주변ást! 뭐가 왔어? 옷 갈까? 어 잠깐만요. 오~! 아 뭐야? 아, 좋아! 하하하하. 컴어! 오! 오오오오오 확실히! 바로 풀어버릴 수 있게. 덮어만 놓고 형이 이끄하다가 뭐가 안 되니까 이걸 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깨. 그리고 어깨를 이렇게 대신 막 같잖아 이렇게 좀 잡고 이렇게. 들어가면 같이 발을 먼저 내주면. 낙여도가 많이 다쳤습니다. 빨리 강덕으로 오셔야겠어요. 손 대지마. 손 대지마. 잘 나왔다. 부담한 옷도 영상. 그러면 이제. 찢으려고 그런다. 또 없어요? 한 10살 준비해. 뭐 왜 김치처럼 안 올리네. 잘하는데. 그러면 달리폼을 찍겠다는 건? 아 너무 많아서. 시계가 처음이라서. 자, 자, 자. 설정적인 거 같아요. 나와요. 그래. 소원 조용히 저 물은 물을 다시 할게요. 아이씨, 다시 못 나가겠네. 송순. 전부 다, 전부 다. 안녕하세요. 나보고 할 말인 줄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? 나는 진짜네. 그러면 박상 창 너너떨 봉인은 안에 방에 있다가 나올게요. 따뜻해, 심지어 이거. 열어봐, 한 번 열어볼게요. 그럼 너무 나만 웃겨? 저 계란바리기. 아이고, 계란바리기. 잡는 게 낫지 않을까? 잡으면 문이 일어나서. 저쪽 어디 비린내가. 계란, 계란해지고. 계란대, 계란대. 계란대, 계란대. 계란대, 계란대. 계란대, 계란대, 계란대. 아휴, 진짜. 아휴, 진짜. 주제에서 놓친 계란바리 먹고. 멘서 라인이라고 그러지? 한 개. 나 막 웃을 것 같은데. 봉이 입장. 봉이 입장. 봉이, 여기서 시작. 봉이 입장. 다 커져. 다 커져. 괴물이 살고 있다는 거잖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